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생탐구 시간 인탐 1타 강사와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랑 한번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제가 원래 사람을 정말 많이 알아요 제가 직장생활 안하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다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생활을 오래 안 했잖아요 제가 결혼식에 사진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나눠서 찍을 정도로 제가 정말 사람을 많이 알아요 근데 이거는 신박사TV 다른 영상에도 있을 텐데 제가 5년 동안 지킨 원칙 한 가지가 제가 저녁에 사람을 아예 만나지 않습니다 저녁에 사람을 정말 한두 번인가 만나봤을 거예요 전혀 만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잘 안 만납니다 그 이유는 체하를 돌보기 위해섬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가족이랑 시간을 더 오래 하고 제가 워낙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가족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제가 무조건 그 다음에 또 특히 제가 체하를 아내랑 같이 머리를 감겨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그거거든요 한포진이어서 이게 물이 닿으면 손이 엄청 쓰라려예요 그래서 같이 씻깁니다 같이 제가 도와주면서 왜냐하면 체하가 또 제가 씻기면 아파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씻기지 못해서 같이 씻겨요 같이 놀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사람을 안 만났는데 최근에 한 명은 9년? 10년 만에 연락을 했고 한 명은 12, 13년 만에 연락을 한 케이스가 생겼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체감적으로 느껴지시나요? 10년이면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마지막으로 이 친구랑 제가 선배랑은 연락을 했고 그래서 다시 만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게 10년 전인데 제가 그걸 10년 만에 만난 거예요 10년 만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만났냐 되게 근데 이 만남의 힘 만남의 연결점이 아주 교훈적이고 되게 함의하는 바가 커갖고 여러분이랑 꼭 이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한 명은 친구고 한 명은 선배입니다 이 친구는 대학교를 친구인데 대학생활을 같이 한 건 아니고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싱가포르의 저희 학교 동문회에서 알게 된 친구예요 싱가포르 동문회 그래서 이 친구는 저랑 동갑인데 이 친구가 되게 열심히 살아요 이 친구가 한국 회계사고 지금은 어떤 좀 큰 해지번드인데 이거 5천억 규모? 제가 큰지 안 큰지 모르는데 제 입장에서는 큰 거예요 5천억 규모의 해지펀드의 본부장입니다 이거를 책임지고 굴리고 있는 본부장인데 이 친구는 마지막으로 만난 게 2011년인 것 같아요 그게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어요 점심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지막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선배는 어떤 선배냐 이 선배는 어떤 선배냐면 98학번 선배입니다 대학교 선배인데 아주 저랑 친하고 저희 동아리에서 주장도 했던 형이고 회장도 했었나? 회장이랑 주장이랑 다르거든요 근데 이 형은 지금 삼성전자 올해 수석이 됐을 거예요 내년 아니면 올해 수석이었다 그랬나? 케이스라 그랬나? 아무튼 수석급입니다 수석급 연차가 98학번이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하셔서 진급도 그렇게 누락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가 만났는데 이 만난 계기에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을까요? 유피님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 뿌리에 맞춰보세요 아니에요 독서가 있었어요 독서 되게 놀랍게도 되게 황당하게도 이 친구가 갑자기 뜬금폰으로 저한테 페메가 옵니다 페비스북 메신저 페메가 옵니다 어 영준아 잘 지내지? 어 저는 또 연락을 한 제가 사람을 싫어서 안 만난 게 아니라 다 사랑하고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선후배고 친구예요 근데 제가 제 일을 해야 되고 제가 더 인색 이 짧은 시간에 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친구랑 술 한잔 마신다고 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여러분 SNS가 얼마나 발달했는데 아직도 무슨 술 마시고 그런 걸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5천억 규모 해지펀드 본부장인데 이 친구가 자기의 이제 자산 운용사라 그러나 운용사를 자기가 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제 자기가 거기서 임원급이지만 자기가 사장이 되니까 어떻죠? 리더십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는데 이걸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랑 조직문화 조직문화 이 두 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그래서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책을 읽어야겠는데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리더십 관련 책이랑 조직문화 관련된 책 좀 알려줄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질문을 제가 뭐 우리 졸꾸러기라는 분들은 우리가 뭐 워낙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일반인 제 친구가 이렇게 책으로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리더십 책은 이제 제가 요즘에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지금 혼동의 시내 리더의 탄생이고 조직문화 관련 책들은 뭐 일철장도 읽으면 좋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구글은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이제 총동기론 나오는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 건가 아무튼 이제 이런 좀 되게 경영 전문 서적 조직문화 관련 책을 쫙 추천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대고 만약에 리더십이랑 조직문화 관련된 책을 추천해주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고전으로 돌아가야 돼 맹자와 논어를 독파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분들이랑 대여할 생 이런 거에 관해서 토론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논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점심 사줄게 판결 올 수 있냐 그러니까 때마침 이 친구네도 그때 뭐 코로나 때문이었나 뭐였나 아무튼 그 회사가 문을 안 여는 날이 있었어요 평일에 그때 판결 온 거예요 근데 1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도 어때요 여러분 와 이 친구랑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 친구 해지펀드를 하는데 스타트업에다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해갖고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랑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독서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하는 회사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엇을 하는 회사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 홍의사한테 이거를 이 친구를 만나고 연락을 했어요 홍의사가 어떤 유명 스타트업에 있다가 되게 지금 밸류에이션을 천억 받은 스타트업에 있다가 저희 회사를 조인을 했는데 그럼 제가 조인을 하면서 오퍼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하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때는 무엇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골 하나만 정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트래픽이 있고 이 트래프를 어떻게 시스템화할 건가 이거를 고민하는 회사고 제가 홍의사한테 말한 게 뭐냐면 모든 거를 플랫폼화해서 날의 비를 쫙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날의 비를 그래서 모든 거를 날의 비를 세워서 다 해봐야 된다 돈은 내가 갖다 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보다도 똑같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은 성능이 더 낮은 가격이면 아니면 가격도 높고 성능도 높았을 때는 좀 따져봐야겠죠 그건 계산해봤을 때 고객들이 판단할 문제고 리즈널러블하게 봤을 때 가성비가 좋거나 가성비가 다 포함된 거죠 근데 퀄리티가 같은 가격이 뛰어나면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해를 한 거예요 와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확실히 독서를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뭐죠? 제가 대화를 했을 때 이 친구가 뭘 이해했냐면 여러분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인데 투자를 안 받고 운영을 하는 회사는 거의 드물고 스타트업인데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통계를 안 내봤지만 어쨌든 10% 미만 5% 미만일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잘하는데 뭐 아예 없다고 보면 된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앞으로 들어가는 서비스를 4개 정도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가 하나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4개를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계속 독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또 홍의사를 또 소환시키면 제가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체인지그라운드도 24권 한다 1년에 무조건 읽어야 되거든요 의무거든요 독서를 안 하면 대화의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더비에서는 얘기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마케팅을 얘기할 때 그 다음에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죽일 때 씹스테드라는 회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럽에 있는 언론사인데 후발주자인데 기존의 언론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컨텐츠의 미래에 나옵니다 씹스테드처럼 죽여야 된다 이거를 안 말하고 비즈니스를 말한다 그럼 구구조절 너무 설명이 길어져요 내가 1시간 설명할 거를 씹스테드처럼 하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고 작가님이 컨텐츠의 미래를 먼저 읽고 저한테 맨날 그런 거야 씹스테드 씹스테드 그러길래 아 이 형이 나한테 왜 자꾸 욕을 하지 그랬는데 그 회사가 이름이 씹스테드예요 그래서 씹스테드처럼 하자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럼 퀀터스 에어라이처럼 하자 호주에 있는 뉴질랜드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퀀터스 항공처럼 우리가 하자 여러분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거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마일리지가 아니라 화폐 제도로 가서 포인트를 거의 준 화폐급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이게 항공사가 아니라 항공을 보완제로 쓰는 완전 뭐랄까 복합적인 회사 정말 멀티를 뜨는 회사구나 다양한 일을 하는 회사구나 그렇게 대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룹그룹처럼 가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뭐라 그럴까 독선 안 한 사람들에게 대화가 되겠어요? 저는 시간은 되게 한정적인데 그래서 독서를 하면 여러분 소통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걸 구구절절하게 내가 이걸 말하고 있다? 아 이거는 진짜 답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만나서 너무 즐겁게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한 시간 반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배는 제가 왜 연락이 오랜만에 문자로 온 거예요 문자가 한 십 몇 년 만에 안 나 진짜 그러는 거예요 영준아 네 이제 너무 유명해서 나랑 못 만나는 거 아이가 딱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개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형 무슨 주접사는 소리야 내가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형 아 수석이 내년에 단다 그랬다 형 수석 달아 내년에 달 거 같대요 점수는 다 채워갖고 그래서 아 형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업장이 천안에 있어갖고 제가 천안 한번 점심에 갈게요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가 올라오겠다 그러면은 내가 점심이 맛있는 거 사드렸으니까 반차 쓰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형은 내가 왜 이렇게 신뢰하냐면은 실력도 뛰어나고 체력도 엄청나고 책임감도 엄청난 형인데 이 형 때문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무슨 책을 읽었냐 이 형이 추천을 해줘갖고 무려 헤르만 헷세 데미안은 다 아시죠 황야의 일이랑 아 이제 기억도 안 나는 내용 황야의 일이랑 수레바퀴 아래선가 밑에선가 수레바퀴 아래선가 밑에선가 둘 중에 맞을 거예요 이거 두 개를 읽었어요 제가 되게 좋게 읽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정말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여러분 독서하는 게 정말 좋아요 어렸을 때는 정말 폭롭게 독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인은 너무 폭롭게는 독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면서도 유익한 거를 하려고 저희가 큐블리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저는 시간이 나면은 헤르만 헷세 책도 좀 다시 보고 싶고 오만과 편견도 다시 읽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 날지는 모르게 시간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읽어야 될 책들이 수학 관련 알고리즘에 관한 책 AI 마케팅에 관련된 책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운명에 관한 과학의 책이에요 운명 우리 이제 DNA를 관한 걸 연구하는 신경과학장과 쓴 책인데 너무 좋아요 이런 책 읽기도 바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옛날에 되게 뭐랄까 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런 소설책들 고전은 좋은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보편성이라는 게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근데 아 그래서 이 형이랑 아주 내가 정말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정말로 11년 만에 연락을 해도 괴리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왜 내가 올라오라 그랬냐 내가 너무 아끼던 형이고 너무 좋아하던 형이라서 형 제가 올라오시면은 올라오시면은 한 책 20권 정도 이렇게 세팅해서 드릴 테니까 차 갖고 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형도 결국에 이제 수석이 되면은 삼성에서 수석이 되면은 리더급이 된 건데 그러면 이 형이 그냥 이 형이 잘하면은 삼성이라는 회사는 워낙 큰 플랫폼인데 회사 자체가 워낙 거대한 플랫폼인데 이 형이 잘했을 때 낼 수 있는 부가가치는 국가적으로 나는 이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형한테 내가 책을 한 20권 정도 줄 테니까 내가 사놓을 테니까 형 차 끌고 올라오시라고 내가 식사도 대접을 하고 내가 진짜 형이 옛날에 날 정말 아껴줬거든요 아 이 형 때문에 많은 책 읽었어요 엔트로피도 이 형 때문에 읽었었고 어 그 다음에 앵거 티나탄의 화도 이 형 때문에 이 형이 좀 또 이런 명상 수련에 관심이 많아요 이 형 때문에 그 다음에 마라톤도 했었고 이 형이 해병대 나왔거든요 봉수 형이 그래서 아무튼 너무 오랜만에 사람을 두 명이나 만났는데 두 명이랑 연락이 10년 진짜 이게 공교롭게 한 달 사이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연결이 됐다? 독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투자고 아 뭐라 그럴까? 세상에서 가장 뭐 그냥 환상적인 그 자체? 근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리스크가 이렇게 없고 기회비용이 이렇게 낮고 근데 상단으로는 이렇게 열려있는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 예?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그 분야에서 지금 최고 전문가들이에요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왜 신뢰할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결국엔 독서였던 거예요 독서 내가 정말로 내가 먹고 사는 걸 해결하면서도 독서를 놓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와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해서 어떻게 보면 나 진짜 이 새끼 진짜 매정한 새끼다 이 새끼 진짜 나쁜 새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뭔가를 도움을 요청하고 다시 만나고 싶고 신뢰하고 그랬는데 그 근간에는 뿌리에는 뭐가 있었다? 독서가 있었던 거예요 예? 독서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나는 독서 안 하고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하면은 이제 앞에 강연이랑 연결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평균 회계약이 돼 있어요 독서를 안 하면은 여러분 여러분이 특정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어 근데 어때요? 근데 그럼 다른 분야로 진출을 해 뭘 한다고 다른 분야로 진출을 해요 근데 독서는 여러분 다른 분야를 넘어갈 때 가장 리스크 없이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다른 분야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독서를 하면은 평균 회계에서 실력치도 이만큼 올라가고 평균을 이렇게 회계를 했을 때도 진짜 여러분이 이렇게 딴 변화로 확 지어봤을 때 이게 행운이었나 안 행운이었나 그걸 딱 검증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게 내가 독서를 얼만큼 해서 내 상식과 교양을 갖고 있냐 그 싸움이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로 제가 거의 20년의 세월을 합친 거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랑 10년 동안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하다가 연락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제 친구는 만났고 선배는 조만간 만날 예정인데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이 사람들과의 만남을 너무 특이해 너무 한 주에 연락이 닿았거든요 똑같은 주에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떨어졌던 사람들과 다 느슨한 유대로 다시 연결이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싶을 텐데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완벽한 링크의 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다? 그냥 독서를 하는 거예요 독서 그 다음에 선배나 제 친구나 저한테 다 연락했던 이유는 뭐예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서를 하는 행위는 훌륭하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책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책을 읽으면 생각보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추천해 주는 책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세상은 넓고 좋은 책은 많았습니다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거나 뭐 여러분만이 뭐 어떤 책 선택하는 방법을 골라내서 어떻게든 양서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양서를 읽는 게 왜냐하면은 그 백권을 읽은 사람이랑 양서 여글권을 읽은 사람은 레벨이 달라요 쓰레기 책 백권을 읽은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한 권에 제대로 좋은 책을 천 번 읽는 게 개소리예요 여러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나는 책도 안 읽는 애들이 저한테 와갖고 공잘 맹자 하는 거 보면 너무 그냥 꼴 베기 싫어요 다 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제가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 규모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규모가 천 명에서 오백 명 사이 정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졸꾸러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저희는 정량적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백 명에서 천 명 사이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딱 만 명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뭐 이거 10만 명 100만 명 할 생각도 없어요 자연 복집상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1년에 책 24권 제대로 읽고 독후관까지 쓰고 토론까지 할 수 있는 졸꾸러기를 저희가 제가 그래서 고 작가님이랑 지금 싱큐베이션이 있고 싱큐온이 있는데 싱큐오프라는 걸 만들 거예요 뭐냐면은 오백 명이 똑같은 책을 읽고 다 같이 모여서 프레젠트화로 토론까지 하는 거예요 막 지리응답도 프레젠트홀을 하고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오백 명이 집단 토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 벌써 너무 설레예요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대간도 하고 음료수도 제공하면서 이분들이랑 싱큐오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게 빡독이랑 완전 다르죠 왜냐하면 빡독은 모여서 아무 책이나 읽어도 되는데 이거는 똑같은 책을 읽는 거예요 읽고 와야겠죠 어느 정도 왜냐하면 거기서 한 시간 정도 읽어도 아니면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도 왜냐하면은 거기서 한 시간 만에 책을 한 권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랑 고작가님이랑 생각을 한번 나눠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졸꾸러기 여러분들이랑 독서라는 링크로 더 강하게 제대로 연결해 달라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독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다면 누구랑 어떻게 연결될지 모릅니다 정말로 아셨죠? 저는 이제 상호고 이제 봉수형인데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아끼던 사람들이랑 다시 책으로 연결돼서 그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독서가 있었다 그냥 내가 성격이 좋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100명은 넘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10년 만에 12년 만에 다시 연락된 사람은 어떤 유대가 있었다? 독서라는 링크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독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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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